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 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을 맞아서 어드반 테스트의 주가 놀라운 전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 빅테크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시간의 거리에서 급락을 하는 등 또 급등하는 종목도 있죠 구글이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변동성이 큰 와중에 조용히 신고가를 내는 일본의 장비회사가 바로 어드반 테스트 입니다 반도체 장비회사는 종류가 많죠 어드반 테스트는 eds 공정에 쓰이는 가장 핵심 장비 at 라고 오토 테스트 이키프먼트 그거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 인데요 이게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혼자서 뭐 날아가고 있거든요 원래 대장주였던 디스코 이런 종목들이 큰 폭의 조정을 부으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어드반 테스트는 진짜 혼자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에 tsmc 가 있다면 일본에는 지금 어드반 테스트가 있죠 31일에도 6%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이유는 뭐냐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이 분홍색으로 쓰여져 있는게 실제 실적이거든요 매출액은 1950억 엔 영업이익은 636억 엔 그런데 원래 가이던스가 얼마였냐면 1533억 엔 밖에 안 됐거든요 매출액 전망이 2분기가 그렇습니다 일본의 2분기는 7월부터 9월까지가 2분기죠 그래서 지난 9월에 끝난 결산을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때 가이던스 영업이익이 357억 엔 이었는데 실제 발표치는 636억 엔 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의 2배 되는 거니까 애널리스트들도 깜짝 놀랐죠 에드반 테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가를 전망한 애널리스트가 테치아 와다키라고 모곤스테인리하고 미치비시 은행의 합작사인 모곤스테인리 MUFG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애널리스트죠 7700엔 간다고 일찍이 예언을 했는데 지금 맞았잖아요 그 이후로 이 실적이 나오니까 부랴부랴 테치아 와다키가 주가 전망치를 올렸습니다 목표가격을 종전에 7700엔에서 14000엔으로 급히 올렸죠 31일 장중에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9000엔대 중반까지 와 있습니다 14000엔도 금방 돌파를 할 것 같네요 2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회사에서 올해 해기 그러니까 내년 25년 3월에 끝나는 이 해기의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을 대폭 올려버렸습니다 테치아 와다키의 자료를 보면 25년 3월 26년 3월 27년 3월 3년 연속으로 매출액이 급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놓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24년 3월에 끝난 지난 해기의 매출액은 4865억 엔이었는데 이 정도의 추세라면 내년 3월에 끝나는 이 해기의 매출액은 6690억 엔 달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로 엄청나게 뛰어오르죠 거기서 거친 게 아니고 내후년 26년 3월에 끝나는 것은 무려 8680억 엔 매출이 가능하고요 27년 3월에 끝나는 그러니까 26년 전체의 그런 매출액은 1조 1730억 엔 드디어 1조 원대 매출이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테치아 와닿긴 전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쭉 늘어나가지고요 27년 3월에 끝나는 해기에서는 무려 영업이익이 4989억 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업이익률을 따져보니까요 지난 해기에서는 16% 였고 내년 3월에는 27%로 급증하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좋아집니다 26년 3월에는 무려 35.64% 27년 3월에는 42.53% 까지 급등해서 27년 3월 말 EPS가 주당 520.3 엔이 될 거라고 여기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EPS를 근거로 해서 목표가격을 20배 곱해 가지고 1만 400원 이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히 올렸는데 이번에도 테치아 와닿기 전망이 맞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모건스테인드 팀에서 션키민이 다른 팀은 전망이 막 중군남방이고 맞지 않는데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애널리스트가 테치아 와닿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년 3월에는요 지금 내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리포트를 읽어보면 27년이 피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520 엔을 지금 미리 반영해서 주가가 만 400 엔 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28년 3월이 27년보다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테치아 와닿기도 또 주가 전망을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뭐 어대반 테스트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점은 11월부터 500억 엔에 자사주 바이백을 시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일본 회사들은 주주한테 돌려주는 게 인식했었거든요 배당금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가 부양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바람직한데 국내 반도체 회사들은 여러 개 있는 회사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주주 관리를 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대반 테스트는요 SOC 그 다음에 HBM 양측의 테스트 장비가 고가인데 양쪽이 AI 붐을 타고 더 잘 되고 있거든요 간단히 이야기해서 SOC 테스트 장비는 TSMC 쪽으로 그 다음에 HBM 테스트 장비는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쪽으로 이렇게 팔아먹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AI 붐을 편성을 해서 실적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레거시나 기타 AI에 관련이 없는 그런 쪽에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회사의 제품이 묶여있는 그런 회사는 전망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어대반 테스트가 말해주는 것은 앞으로 지배력이 있는 회사는 더 잘 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요? 이 리포트에서는 27년 3월까지만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저는 27년을 넘어서 28년 3월까지의 실적에도 어마어마한 플러스 효과가 작용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대반 테스트가 잘 되는 한은 AI 관련주가 계속해서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종의 증거가 될 수 있겠어요 하여튼 오늘은 일본 증시이지만 국내 반도체 주식에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